자, the availability heuristic, 자, 그 휴리스틱 가용성, 이런 거는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텀이야, 텀. 자, 그러니까 용어라는 얘기야, 용어. 자, 이 말은, availability heuristic이라는 이 말은 refers to a common mistake. 자, 흔한 실수를 지칭한다. 어떤 실수냐면은 우리의 뇌가, 우리의 뇌가 만드는 흔한 실수야. 자, 뭐 함으로써? by assuming that, 대절이라고 가정함으로써. the instance or example that come to mind easily. 자, 여기도 또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좀 분석해보자.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나고요. 자, 여기는 4번이 되겠다. 그지? 이게 3번이고. 여기가 대절 3번이 되는 거야. 여기가 동사 3번. 그리고 대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대절이 되겠죠? 자, 마음에 쉽게 온다. 그러면 마음에 쉽게 떠오르는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마음에 쉽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나는 자, 쉽게 생각나는 이러한 예제나 인스턴스나, 이그젠프는 둘 다 예제지. 예제들이 또한 가장 중요하거나 일반적이다. 여기서 prevalent는 널리 퍼진, 즉 일반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라고 가정함으로써. 요롷, 대절이 여기서 끝난 거야. 요롷다라고 가정함으로써 우리의 뇌가 만드는 흔한 실수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대구, 지금 쌤한테 대구 딱 그러면 아, 코로나 엄청나게 퍼진데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 하는 곳. 이런 식으로 머리에 탁 떠오른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런가? 지금은 실제로는 대구보다 수도권이 더 위험하잖아. 그죠? 자, it shows that 그것은 대절을 보여준다. we make our decision,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based on, 뭐뭐에 기반하여 어떠한 이벤트의 새로운, 최신, 최신성에 의해 기반하여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이벤트의 빈도나 강도를,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이거를 잘못 판단한다. 자, 여기가 또 이렇게 꾸며줘야겠죠. 최근에 발생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왜?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잘못 판단한다. 자, according to Harvard professor Max Begerman, 하버드 교수 이 사람에 따르면, 자,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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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ucting performance appraiser, appraiser 평가, assessment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performance, 성과 평가, 부하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행하는 매니저들은 for victim to, 희생량이 되다. 종종 그 availability heuristic의 희생량이 된다. 근데 이건 나쁜, 이건 실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저지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commit 이라는 뜻이겠지. 자, the recency of event, highly. 어떠한 사건들의 recency, 최신, 새로움,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highly, 매우 영향을 미친다. 이 슈퍼바이저의 의견에 이 성과 측 평가 동안에 매니저들은 managers give more weight, 더 많은 무게를 둔다. 그 성과에 prior to, 뭐뭐 이전, 그 평가, evaluation, 아까 appraiser의 동의어죠? 그 평가 이전, 3개월 동안의 성과에 더 많은 무게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중의 역이다. 그래서 이럴 때의 weight은 그 뉘앙스가 premium의 뜻이 되는 거야. 자, 뭐보다는 than to the previous nine months of evaluation period. 그래서 평가 기간, 그 이전의 9개월보다는 근데 여기는 왜 9고 여기는 3이야? 합치면 12개월이잖아. 1년. 1년 동안에 이 부하직원이 어떻게 회사를 위해 성과를 냈느냐 이런 걸 평가할 때 가장 최근 3개월 거를 더 중요하게 본다 라는 얘기야. 왜? 기억나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recent instance dominate their memory. 최근의 경우들이 인스턴, 최근의 사건 경우들이 그들의 기억력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the availability heuristic is influenced by the ease of recall or retrievability of information of some event. 이것은 영향을 받게 된다. 뭐해? 쉬움, 회상의 쉬움에 의해 혹은 회복력. 이것과 이것과 같은 거야. 영어는 이렇게 end나 war로 같은 단어를 묶어 줄 때가 있다고 그러죠? the ease of recall이 retrievability가 되는 거예요. 정보에 대한 회상의 쉬움. 그게 정보의 회복력이야. 끄집어낸다는 뜻이야. 어떤 사건의 정보에 대한 자, 그래서 이 회상의 쉬움은 대절을 제시해준다. 이 안에 이 푸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대절 안에 무언가가 더 쉽게 수동태의 너의 기억 속에서 회상되어진다면 너가 너는 대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더 높은, 이럴 때의 probability, 확률. 근데 그 의미는 빈도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frequency, 앞쪽에서 나왔던. 더 높은 빈도, 더 높은 확률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근 3개월 동안 잘했어. 그럼 앞으로도, 근데 앞쪽 9개월은 아주 망했어. 그래도 기억나는 건 아, 이 사람 되게 잘해.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계속 잘할 거야. 이렇게 너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은 결국 요거, 흔한 실수. 그러니까 마음에 쉽게 떠오르는 것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availability, 휴리스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이다.